대전 자유 한글자막 자유 한글자막 하나하나 숙소로 가야되는데 하나하나는 체육관으로 거리가 멀어요? 네 형님 식사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한번 가보죠 도착 도착 KT 룸이 이거보다 좀 더 크죠? 이거то аст 테니스 볼 U 랩콘 랩콘 지영이 근데 방향키 아래로 이게 안 내려가 얘네가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양념 만드는 방법으로 지영이 뭘로 해? 지영이 지방시 지.아이.V.Y. 하고 자 비밀번호도 웬만하면 1111로 하는게 좋아 아래로 안 내려가야 돼 지영이 여기 자기가 뜬단 말이야 자기가 들어간 여기 보면 바에 여기 있는 바에 맞춰 치는거고 화면에서 없어지면 다시 스톱이다 파란색이 크로스오버 원 맞으면 내 튜토리라는거 이런식으로 스킬티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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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인터미디언스로 해가지고 와봐 어 어 플로어 터치 한번 가볼게 화이팅 스킬티라인 스킬티라인 ips 엘 스킬티라인 스킬티라인 왼프라이 왼프라이 프로스토버, 이네라운드 프로스토버야. 이네라운드 레그. 돌려 돌려! 레그 레그야. 팔자 팔자. 발 바꿔야지. 아 이거 어려워요. 이런 발 밸런스 같은 거 좀 보고. 자세. 근데 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폼도 좀 봐. 거기다 어때요? 그분. 됐지. 더 봐야지. 더 봐야지. 더 봐, 더 봐. 왜 좀 시원한지? 브이, 브이. 아, 이거? 더 끌어야지. 끌 때는 이거 컨트롤하고 ESC 누르면 이게 뜨거든? 아니지, 아니지. 옆. 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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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쉬었다. 오케이. 이거 TV 컬. 느끼. 의사지. 의사지. 기대대. 다시. 정리. 그다시. 사라지. 통성. 룸. 룸.